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즈 은총씨와 함께 오늘은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프리소너스 그렇습니다 프리소너스 오랜만이기는 한데 할 때 워낙에 뭐라세서 그런지 프리소너스 뭐했는지 리스트 보니까 뭐 일단 컨트롤러 이런거 다 빼고 오디오 인터페이스만 진짜 벌써 엄청 많이 했어요 뭐 그 usb 시리즈에서 usb 96이랑 그거 뭐 패키지 상품도 했었고 그 다음에 요거 오늘 할 스튜디오 26시 전에 24시 1824시 68시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컨텀과 컨텀2까지 했으니까 뭐 거의 지금 4대 7대 한 7대 8대 거의 요렇게 인터페이스만 그렇게 해봤습니다 사실 인터페이스가 결국에는 비슷한 그런 뭐 어떤 다이나믹 레인지 안에서 차별점을 사운드로 듣고 파악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테크 스펙으로 다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어떤 구수나 이런 편의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도 그런 것들을 이제 딱 그 전 모델인 24c 와 바로 그 위에 모델인 68c 와 비교를 해서 테크 스펙 설명 드리고 2부에는 또 활용편으로 재미있는 녹음노리를 해보는 걸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익숙하죠 프리소너스 사이트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프리소너스 사이트가 입구가 뭔가 바뀌었어요 화려해졌어요 자 10주년 10주년 기념인가봐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식했겠죠 했겠지 뭐 우리 뭐 그쵸 우리도 연말에 하는데 뭐 10주년도 아닌데 자 자 이 화려한 바탕화면을 뒤로 하고 프로덕트를 이렇게 눌러주면 오디오 인터페이스 항목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저희가 퀀텀과 퀀텀 툴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쪽으로 퀀텀 4848 예전에 하려고 했다가 요건 이제 저희가 할 수 없어 가지고 케이블 워낙 많이 따로 연결을 해야 돼 가지고 저희가 못했고 그 다음에 요 스튜디오에서는 1824C와 그리고 68C 그리고 24C 하고 요 빈칸인 26C로 오늘 하게 됩니다 요 1810C도 여기가 빈칸이네요 지금 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디오 박스 어 쪽으로 내려와서 요거 오디오 박스 USB 96 요게 가장 저렴했던 인터페이스로 저희가 리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얼티밋 번들까지 해가지고 막 스피커 주고 마이크 주고 이것도 가격대비 성능비로 저희가 한번 다뤘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럼 26시부터 들어가서 테크 스펙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요렇게 나와 있구요 자 프로페셔널 툴즈 프로페셔널 리저드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요 소프트웨어가 뭐뭐가 들어있는지 뭐 요런데 나와 있는데 주는 거는 이따가 저기서 볼게요 버즈비 사이트에서 볼게요 자 테크 스펙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크 스펙 요렇게 들어가서 보면은 요게 가장 중요하죠 자 샘플레이트는 192까지 당연히 제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컨버터가 다이나믹 레인지가 114가 나옵니다 요거 상당히 높은 수치고 지금 보면은 이게 스튜디오 26시가 가격이 비싼 가격대가 아니거든요 보면 29만 3천원인데 114 정도의 다이나믹 레인지면은 프리소너스에서도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는 다이나믹 레인지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보시면 마이크로폰 인풋 다이나믹 레인지만 딱딱 체크할게요 110 그 다음에 라인 인풋 110 그리고 이쪽에 인스트루먼트 인풋 110 그 다음에 라인 아웃풋 메인이죠 108 그 다음에 라인 아웃풋 34 113 요렇게 되어 있어요 요게 굉장히 좀 특이하게 뭐 3,4 막 이런데서 다이나믹 레인지가 더 높아지고 막 이런 현상을 볼 수가 있죠 이 26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 2 곱하기 4 포아웃이 됩니다 그래서 라인 아웃풋 34까지 다이나믹 레인지를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고요 이 24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아웃이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애초에 라인 아웃 34의 다이나믹 레인지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이크 인풋을 비교를 해보자면은 자 일단 이거 비교하기 전에 버즈비 사이트 먼저 한번 훑고 올게요 293,000원 가격 나와 있고 이 밑에 보시면은 아까 저희가 봤던 것들을 한글로 번역해서 이쪽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프로페셔널 사운드 퀄리티 기타리스트, 보컬, 작곡가, 팟캐스터 나와 있고요 자 센트럴 허브 이렇게 나와 있네요 전면부에 두 개의 콤보 인풋이 있어서 마이크, 라인, 악기를 각각 선택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선택하는 스위치도 바로 직관적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팬텀 파워즈원 당연히 되겠죠 뒤쪽에 보시면은 뒤쪽에 이렇게 메인 아웃이랑 라인 아웃 34, 헤드폰 아웃, 그리고 미디 인 아웃이 있습니다 자 월드 클래스 레코딩 소프트웨어 뭐 주나요 한번 볼까요 자 스튜디오 매직 플러그인 총 100만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자 볼게요 SPL 어택커 이거 많이 사용들 하죠 그 다음에 맥 EQ 저는 뭐 4채널짜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2채널짜리도 어차피 맥 EQ는 하이 예뻐서 쓰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효과를 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렉시콘의 MPX와 전설의 명기죠 그 다음에 이븐타이드 뭐 이런 리버브 포함해 가지고 다양한 것들 브레인웍스의 BX옵토 컴프레서죠 좋은 거 많이 줘요 진짜 그렇습니다 아트리아의 아날로그 레브라이트 이거 주고요 사실 라이트는 크게 쓸 리는 없을 것 같고 네 그렇긴 합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테크 스펙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외관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네 26시 외관 살펴볼게요 지금 보시면 앞에 인풋이 두 개 있죠 이게 마이크, 인스트, 라인까지 세 개 전부 다 사용할 수 있는 멀티 인풋이고요 이쪽에 48V 팬텀 파워 그 다음에 라인 선택해 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모니터와 AB 전환 해서 이쪽으로 그 1번이랑 2번의 인풋 레벨을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모니터 전체 모니터 볼륨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헤드폰 볼륨이고요 위쪽에 아무것도 없고요 뒤쪽으로 돌아와서 보시면은 포아웃입니다 메인 아웃, LR 있고 그리고 3사가 있는데 3사가 다이나믹 레인지가 더 높아요 네 그리고 폰, 이쪽에 헤드폰 단자가 있고 이쪽에 인 아웃, 미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이렇게 열어주시면은 USB 꽂을 수 있는 단자가 나오죠 그 다음에 옆면 이렇게 파랗게 예쁘게 이쪽도 파랗게 예쁘게 아랫면에 이런 식으로 글씨만 써있고 딱히 아무것도 없습니다 굉장히 가볍고 컴팩트한 외관 살펴봤습니다 네 자 외관 잘 보고 왔습니다 네 근데 이게 얼마나 좋은지 잘 모르니까 저희가 여기서 간단하게 비교를 해서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게 메인 컴퍼터 기준으로 해서 24가 108입니다 그 다음에 26, 68, 18, 24까지 전부 다 114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약간 이쪽에서 프리소너스에서 좋은 영역으로 시작되는 그 시작 지점이 바로 요 26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4랑은 확연히 차별화가 되는 다이나믹 레인지를 가지고 있고요 마이크 인풋 같은 경우도 24가 106이고 68이 114인데 그 딱 중간 영역인 110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인 인풋 라인 인풋 자체는 뭐 저쪽에서는 마이크랑 인스트밖에 선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라인 인풋은 26부터 볼 수가 있는데 라인 인풋은 110 그 다음에 68이 113.9 그 다음에 인스트루먼트 인풋이 24가 105 26이 110 그 다음에 68이 114.7 이게 독특한 게 68이 1824보다 전체적으로 피지컬이 더 좋습니다 마이크 인풋이랑 라인 인풋이랑 인스트루먼트 인풋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1824보다 더 높고요 메인 다이나믹 레인지만 비슷하게 세팅되어 있습니다 68이 그러니까 이상하게 중간에 팍 솟아있어요 약간 특이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네요 그쵸 요쪽에 다이나믹 레인지가 높아지죠 그 다음에 메인 아웃풋 살펴보면은 24가 104 26이 108 그 다음에 68이 109 그 다음에 1824 또 108 요런 식으로 해서 26과 동일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퀀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이나믹 레인지 자체가 아예 118 막 이렇게 팍 올라가버리면 하이엔드급으로 보시면 되어있고요 이거랑 별 조약은 좀 그렇죠 네 요 26이 어쨌든 이 프리소너스에서 기본적으로 좋은 퀄리티가 시작되는 딱 시작 지점이다 보시면 돼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연결을 시켜서 잘 연결이 되었는지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그럼 트랙을 만들어서 이제 잘 연결이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모노트랙 하나 만들었고요 네 안되죠 자 왜냐하면 아무것도 올려놓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자 48볼트가 모니터를 켜놨어요 그러면 사운드가 들어가죠 아 아 좋습니다 아주 잘 들어가요 자 그러면 미디가 잘 연결됐는지만 확인을 해보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디 잘 연결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컨탁을 네 불러줍니다 우리 맨날 쓰는 피아노 연결이 잘 되어있죠 자 다음 시간에는 바로 요 연결 상태를 가지고 이게 68과 거의 비견할 만한 정도의 오디오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솔직히 29만원이잖아요 29만원의 가격대에 좋은 오디오 퀄리티의 사운드가 녹음이 될 거라는 그 기대를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근데 의외로 예상보다 좋은 사운드가 이 수치상 테크 스펙으로 봤을 때는 나올 수도 있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한번 저희가 오디오 녹음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야 이거는 한 4, 50만원대 그래도 인터페이스 소리 정도가 난다 이런 평가가 나오면은 이건 진짜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게 스펙상 테크 스펙상 오히려 68쪽에 더 가까워요 24쪽에 더 가까워다기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딱 라인업 중에 툭 튀어나와 있는 가성비가 가장 좋은 그 제품일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가지고 저희가 다음 시간에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철씨가 마무리 해주시죠 네 방구선 뮤지션을 양상화입니다 레코딩 타임